가서 느는 수준이 달라요. 진짜 아예 없으면 진짜 그냥 자신이 노력해서 극복을 할 수 있어요. 대화 가능하고 듣기 가능해요. 근데 그런 베이스가 깔리는 사람들은 그 느는 배가 달라요. 진짜 다르거든요. 언어를 배우고 싶으면 진짜 공부해서 가세요. 그리고 거기서는 이제 배우는 것보다는 그 사람들과 말을 하면서 첫 번째 자신감. 자신감 진짜 중요하거든요. 그러니까 자신감 없고 그 다음에 그 사람 그리고 발음 듣는 부분에 많이 익숙해져요. 거기는 미국은 멕시코 중국인 유럽 사람 그냥 거기는 미국 사람이란 개념이 없어. 모든 민족이 다 익숙해서 그게 미국이라는 거라거든요. 그래서 갑자기 귀엽다. 그러면